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대차 뭐 최근에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좀 덜 밀렸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덜 밀렸는데 어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물론 반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밖에 앞으로 좀 멀리 봤을때도 너무나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오기도 했고 시장도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모든 기업이든 간에 항상 어떤 리스크는 좀 반드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이게 리스크야 라고 꼽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변수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시장이 변수이긴 한데 개별 종목별로 또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에는 항상 또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철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생각이 다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 현대차 뭐 VIP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계시지만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수소 쪽으로도 좋게 보시고 계실 거고 또 전기차 쪽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실 거고 최근에 또 수소 전지 연료 시스템 자체도 또 우리가 기술력 자체도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이 현대차라는 한 기업 안에서 현재의 어떤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실적 우리 물론 컨센서스 기준이긴 하지만서도 뭐 대형주들은 워낙에 컨센서스나 또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쭉 보시면 3분기 우리 3분기의 실적도 기존에 지금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평균 영업이익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정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우리 4분기도 1조 3천억 원 정도로 해서 앞에 우리 기존에 그런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정도의 수준을 충분히 이번 하반기에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회원님들도 같이 좀 편입을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단 10만 원 정도부터 편입을 했다가 지금 이때 당시엔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가지도 못했고 또 3분기에 약간 추세가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저 당시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분기 때는 그거였어요 시젠 같은 거는 워낙에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가는 그렇죠? 우리 시장이 V자 반등하듯이 정말 그냥 가는 녀석이었고 심지어 그렇게 가기까지도 또 시장 또한 도와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젠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었지만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민감주들은 이번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좀 많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 상대적으로 언택트나 게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먼저 올라오면서 반등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지수랑 같이 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우리 경기민감주들은 좀 한 템포 늦었었어요 기존의 국내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군들이 조금 한 템포 늦어지는 반등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당시에는 어? 예상보다 좋았네? 아니면 코로나 우려감 속에도 좋았네? 이렇게 갔다가 좀 묶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이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잡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지금 실적도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았어요 주춤하긴 했어도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우리 2분기 흑자만 흑자를 유지한 기업이 유일하게 현대차와 테슬라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또 미래 먹거리다 라고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전기차, 수소차, 2차전지 쪽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러면서 또 같이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시장 얘기는 제가 이제 아까 이 영상 바로 직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우려스럽다 혹은 지금 이 시간이 좀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일부 해답을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00% 제 말이 정답이고 제 말대로 시장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얻어 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좀 담아드렸는데 자 모멘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번 보세요 물론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의 모멘텀과 제약주들의 모멘텀은 당연히 극과 극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잠깐만 좀 코멘트를 해보면 제약주들은 어때요 임상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 다 먼저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라는 건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뭐 이런 우리 현대차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텀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사업에 대한 미래의 어떤 미래의 미래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재료라고도 우리가 평가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도 지금 어쨌든 사업에 대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느냐 단순하게 기대감이냐 결국에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모멘텀이라는 것을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많이는 하는데 이 모멘텀을 결국에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대감이, 기대감이 얼마만큼 현실화되느냐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 현실화가 결국엔 또 따지고 보면은 기업의 매출과, 그렇죠? 매출과 이익으로 또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약주들은 모멘텀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했죠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에요 단계가 하지만 지금 현대차로 까고 보면 어때요? 우리 전기차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뭐 미래에 전기차가 현대차의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기타 등등 지금 현재 국내 내연기관차가 한 2400만대인데 그중에 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또 글로벌적으로 내연기관차들을 지금 2050년까지 2025년부터 50년까지 각 국가별로 또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킬거다 등등 그렇죠? 이것도 뭐에요? 지금까지는 아 그럼 그렇게 퇴출시킨다 라고 했을 때 물론 현재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 브랜드들 제네시스나 뭐 SUV 차량들이 마진이 많이 남은 편이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팔아도 돈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유럽 시장에서 코나 한 대 팔아도 500만원 손해보는 정도 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전환이 됐을 때 물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항상 리스크를 같이 떠안고 가야 된다 변수라는 것을 떠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일단은 현대차가 당장에 어떤 악재가 있거나 불투명한 거는 물론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모멘텀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기타 다른 진짜 단순하게 기대감까지만 형성된 그런 수준의 이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되는 것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 진짜 긴장을 해야 될 만큼이라든지 그런 뭐 조심해야 될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다 그나마라도 안전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를 어쨌든 추천을 적극적으로 추천은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장기관점으로 그러니까 현대차를 빗대서 이제 다른 종목 통틀어서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지금같이 이렇게 힘든 시장 어려운 시장 속에서 뭐 주가 측면으로 얘는 버텼고 얘는 못 버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주가의 본질 기업의 그 사업의 내용 그 본질 자체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요 바로 올라와요 당장 내일 당장 올라온다는 건 아니지만 올라와요 왜? 항상 뭐 쉽게 말해서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사업의 내용은 꾸준하게 어떤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쳤을 때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외부적인 영향 수급에 대한 문제로 계속 주가는 반등을 보인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현대차도 오히려 갈 길은 실적 플러스 모멘텀으로 너무나 좋게 뼈대가 튼튼하게 계속 지 갈 길 가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 때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반등을 보였다가 또 많이 올라왔다가 단기적으로 눌려주고 있다가 지금 시장 때문에 좀 또 빠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이 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 했는데 어렵네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이 선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뼈대 자체가 현대차가 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한 뼈대 자체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주가의 본질은 결국에 뭐다? 실적과 모멘텀이다 그쵸? 그래서 모멘텀도 어떤 식으로 좀 실적까지 다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 여지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현대차는 일단 저는 최종적으로는 긍정적인 좀 추천을 보고 긍정적인 어쨌든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삥삥 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을 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좋은 기업을 포트에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빠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싸다고 몰려요 싸다고 또 누군가는 사들고 또 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또 동참해도 돼요 그런 기업들은 동참을 해도 돼요 멀리 앞전에 우리 진짜 옛날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가가 진짜 우리가 버티기 힘들 만큼 조종이 크게 나오는 이런 시점들이 그 뒤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가야 될 길은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그 본질 자체에 집중을 좀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내년 되면 또 우리 아이오닉 모델 하나씩 또 출시가 되죠 아이오닉5 부터 또 출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시스도 우리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뜨겁고 또 SUV 차량들에 대한 또 판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라인업 새로운 모델들 또 뭐 풀체인지 라든지 부분 체인지 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소비자들을 자꾸 유혹하는 저 또한 차량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면은 이게 자꾸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참 아주 멋있는 훌륭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내 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또 출시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사업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기업의 본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었었어도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3분기에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즉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0억원 벌던 영업이기 10억이던 기업이 223억원을 지금 컨센서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3분기에 좋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우리는 VIP 회원님들이 지금 이 험란한 하락장에 정말 다같이 웃으면서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세로 편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계속 빠지고 빠지고 빠질 수 있겠죠 왜 시장을 바닥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바닥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바닥인 거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게 바닥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어쨌든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단가로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꾸준히 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놀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현금 비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단기적인 매매도 계속해서 또 하면서 수익을 챙길 건 챙길 수 있거든요 이런 험란한 시장은 트레이딩으로서의 어떤 수익을 또 챙기는 재미도 있어요 정말 많이 빠지는 시장이지만 그날 뭐 한 3,4%때라도 좀 접근해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하려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VIP님들 이렇게 뭐 그날 들어가서 그날 그러니까 하루 약간 데이트레이딩 식인 거죠 단타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타 오버나이트 하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챙길 건은 챙겨가고 뭐 나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다 하면 이런 험란한 시장에서는 그냥 쉬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또 매력 있는 종목들 올라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시드가 좀 크신 분들이지만 이런 험란한 시장에서도 43만원 65만원이라는 수익을 또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톡스택도 저희가 단타로 접근을 해서 그날 사서 그날 팔았는데 금요일날 이 종목으로 수익 본 것들 다 나가서 주말에 좀 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건전하게 경기가 반등할 수 있도록 소비하는데 소비 활동에 조금 힘을 좀 보태주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택 텔코너르프 재앙 10분만에 한 3% 정도 수익 땡기고 나왔어요 10분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주가가 계속 분봉상에서도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계속 등락을 반복하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패턴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로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면 되는 겁니다 못 먹을 자리는 없어요 못 먹을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부회의 회원님들은 이런 험란한 시장에도 계속 지금 수익을 챙겨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타의 매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스윙으로 하반기 하반기 어닝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단타는 일부 좀 소량만 좀 하시면서 하반기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로테케미칼 여러분들 꾸준히 담아 가시면 됩니다 어닝 시즌 기대하시고 담아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도 좀 좋게 보는데 파이오링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조금 윗부분이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파이오링크 보시면 기관 쪽에 수급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쵸? 기관계 수급을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수급이 아니겠는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5회선 위로 올라 탔습니다 시장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5회선 위로 올라 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인데 역시나 기관계 쪽에서 이틀동안 매수를 해줬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스윙패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또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 8시에는 또 우리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종목 이야기라든지 시장 이야기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원님들의 불안감과 또 어떤 뭐랄까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생방을 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여러 의견을 좀 듣고 뭐랄까요 그냥 무대포로 버텨라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버텨도 되는 시장이다 혹은 기회다 아니면 지금은 진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 팔자 등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지속적으로 회원님들께 회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케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초보 입문자 분들도 오셔도 주말에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아카데미식 교육을 수시로 진행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교육자료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 입문자 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교육자료들을 통해서 자 매매하시면서 이렇게 뭐 수익 단타도 수익 받다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계속 올려 주십니다 수장님 주시는 교육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더 배우려고 6개월 연장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 진짜 미친 활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8개 종목에서 7번 단타 수익 보고 한 번은 그냥 평타로 끝났어요 이 정도는 단타로는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뭐 오늘 또 새로운 단타 기법 하나 아주 혁신적인 진짜 이거를 잘 파면은 어떤 시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개장에 그 시초가에 힘입어서 좀 수익을 짧게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생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뭐 오늘도 좋고요 내일도 좋고요 또 영상 녹화한 것들도 올려 드릴 거니까 주말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연휴 전에 이틀 남기도 했고 그래서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틀 동안 또 매수를 할 종목들은 매수를 하시고 연휴로 보내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될 시장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자 어쨌든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 잘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